LA카운트 거주자 4명 중 1명꼴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LA카운트 거주자 약 870만 명 가운데 670만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반면 23%에 해당하는 200만 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오렌지 카운트의 경우에는 전체 거주자 260만 명 중에 21%인 56만 명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일요일 내 오렌지 카운트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로 빈곤 수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2만여 명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